여러분 반갑습니다. 반도체 오빠 트레이저입니다. 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뵙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오늘 불금인데 불금 어떻게 보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. 재미있게 즐겁게 보냈는지 저 또한 궁금하고 오늘 같은 날 너무 이렇게 들여 마시면 안됩니다. 마시면 안되고 적당하게 반주 정도 한잔 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마감했으면 좋겠어요. 보니까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. 시간이 당당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 지금 보면 나이만 먹어서 그런지 상당히 우울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서글픈 분도 있더라고요. 약간 작은 느낌을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차피 인생사 그냥 잘 흘러갈 것 같습니다. 흘러갈 것 같으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좋은 길로 흘러갈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. 잠시 목이 메어가지고 제가 멈췄는데 하여튼 오늘 금요일 장을 보면서 많은 걸 제가 또 느꼈어요. 오늘 보니까 코스피가 2,408.73, 코스닥은 816.39로 마무리됐네요. 코스피 0.21% 올랐습니다. 0.1% 다행이네요. 0.1%니까 그 와중에 어떤 종목이 올랐다 봤더니 하이닉스하고 삼바하고 그리고 포스콜홀딩스, 현대차, 기아 이렇게 올랐습니다. 오늘 보니까 기아가 좀 올랐네요. 한 2% 정도 올랐고 우리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 징글징글하게 안오르는지 또 빠졌어! 또 빠졌어요. 1.09% 정도 또 빠졌고요. 1.09% 정도. LG앤솔도 한 0.75% 정도 빠졌네요. LG앤솔도. 우선주는 한 1.3% 와 요즘 우선주 보면은 멘탈이 지금 막 흔들흔들합니다. 지금 우선주 너무 많이 빠지니까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. 이러다가 우선주 3원전자 가는 거 아니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데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 정도 5만 3토리까지 했으면 많이 내려왔고 이제 추석 연휴도 끝났고 했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. 요즘 LG화학도 보니까 많이 빠지더라고요. 0.5% 빠져가지고 또 50만원 깨졌습니다. 그리고 SDI도 한 1.6% 정도 빠졌고요. 네이버는 찔끔 올랐네요. 0.7% 올랐고요. 오늘 또 카카오가 그 다음은 좀 올랐네요. 2.9% 정도 올랐습니다. 카카오도 많이 빠져가지고 큰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. 코스닥은 816.39인데 1.92% 정도 올랐고 개인들이 한 2,300억 정도 매도 때렸습니다. 그리고 외국인들이 1,830억 정도 기간이 한 589억 정도 매수를 했네요. 에코프로비엠이 한 0.8% 올랐고요. 에코프로도 한 1.7% 오늘 좀 선방을 했네요. 셀트리온 헬스케어 3.9% 포스코디엑스 3.8% 올랐습니다. 마이테오젠 5.7% 에스엠도 0.6% 크라비스 2.5% 올랐어요. 오늘 떨어지는 거 먹은 LNF가 조금 빠졌네요. LNF가 한 1.3% 정도 159,000원에 마감을 했고 JYP도 한 1.2% 정도 빠졌습니다. 그래도 오늘 코스닥 크롬은 좋았죠. 어제 많이 빠져서 걱정을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한 1.9% 정도 올랐으니까 뭐 이 정도면은 상당히 선방한 게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. 일단은 일본 장은 오늘 0.28% 빠졌어요. 니케이 0.28% 아크네즈 빠졌고요. 베트럼도 한 1.3% 정도 올랐네요. 지금 환영이 보니까 1,348원 1,348원인데 한 0.37% 정도 오늘 좀 빠졌습니다. 달러인덱스는 0.04% 정도 올랐네요. 106.37%을 가르쳤습니다. 하여튼 오늘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을 보여주곤 했네요. 코스피 오늘 같은 날은 한 1,2% 정도 시원하게 팍 올라갔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돼가지고 쪼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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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다가 결국은 뭐 올해 올랐지만은 이 사람이 예간장 태우는 그런 상승이라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. 요즘 큰일이에요. 지금 보니까 지금 미국의 고용지표도 약세라고 해가지고 지금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국채금리도 요즘 뭐 하락 국채금리가 좀 하락을 해야 돼. 근데 하락을 해야 하는데 금리가 뭐 계속 오르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. 지금 미국 국채가 지금 전세계 금융시장을 현재 위협하고 있어요. 위협하다 보니까 이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. 시한폭탄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고요. 또 미국이 국채에 대해서 원리금을 갚지 못해가지고 디폴트에 빠진다거나 그 새로 발행한 그런 국채를 다 팔지 못해서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.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. 하지만 그 미국 정부가 그 정부의 그 재정적자가 늘면서 국채 발행이 계속 증가를 하면요. 투자자들이 이제 미국 국채에 요구하는 그런 금리가 상승세를 지속을 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을 위기에 좀 빠뜨릴 수 있다. 그런 논리도 있고 그렇습니다. 하여튼 지금 미국은 뭐 재정적자도 증가도 하고 뭐 위기에 빠져 있다. 뭐 그런 얘기를 해요. 지금 국채를 뭐 안 사주니까 지금 난리야 국채를. 지금 중국도 은근슬쩍 국채 막 팔아치우고 있고 여기에 뭐 중국뿐이겠어. 지금 일본 애들도 별로 사귀고 싶은 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국채가 폭락하는 거죠.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고 뭐 그런 현상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. 악순하냐? 악순환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장도 상당히 좀 흔들리고 있어요. 도대체 이거 투자를 이거 참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. 하필이면 삼성전자도 왜 이렇게 지금 안 풀린 거예요? 삼성전자는 잘 풀려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분 좋게 나가야 하는데 아침부터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막 비리비리 하니 지금 속 터지죠. 아침에는 뭐 찔끔 오르는 것 같았어요. 한 67,300원 정도 좀 오르는 것 같더니 그냥 뭐 쭉 내려가더라고요. 결국은 66,000원으로 마감을 했죠. 마감을 해서 좀 짜증이 많이 났고 지금 우선주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5만 3,000원으로 이제 마감을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투자 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거 조직 계속 사야 돼 말해야 돼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더라는 거죠. 굉장히 답답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. 오늘 투자자들 보니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는 425만주를 매도를 했어요. 425만주 개인들이 337만주 샀고요. 기간 애들이 한 84만주 정도 매수를 했네요. 프로그램으로 한 144만주 정도 매도했고 금융투자 애들이 좀 샀어요. 92만주 그리고 연기금 애들이 8만4천조 찔끔 팔았습니다. 하여튼 오늘은 외인들이 좀 많이 팔았네요. 외인들이 좀 많이 팔아가지고 삼성전자 빌빌됐고 공매불량은 한 46만주 정도 나왔고요. 우선주는 어떠냐 우선주도 오늘 뭐 좀 더 아침으로 빌빌거리다가 오늘 또 우선주 많이 빠졌어요. 5만3천원까지 갔고요. 개인들이 한 29만주 정도 샀고요. 외국인들이 한 22만주 기간이 8만7천원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. 하여튼 경기금도 좀 팔고요. 한 27,000원 정도 매도했고요. 오늘은 하여튼 본주랑 우선주랑 다 외국인들이 판다고 정신을 썼습니다. 이러다 보니까 삼성이 좀 힘을 못 썼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주가 좀 많이 빠졌죠. 갭 차이는 한 13,000원 정도 나는 것 같고요. 하여튼 이렇으니까 여러분 너무 지체하지 마시고 힘들지는 마시고 어차피 빠진 건 빠진 거니까 오늘 같은 데 좀 담아두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지금 갭 차이가 좀 많이 벌어져가지고 우선주 매력 없다고 하는데 매력 없을 때가 진정한 매력을 또 느낄 수 있는 겁니다. 매력 없다고 해서 매력 없는 게 아니에요. 끝난 게 끝난 게 아니야. 알겠죠? 저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뭐 잘 생겨 보입니까? 이모티콘 제가 원래 이렇게 이모티콘하고 이모티콘이 아니라 미모지라나 하여튼 생긴 거하고 전 반대로 생겼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고요. 나중에 마지막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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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